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래서 더 확인을 해봤더니 홍콩에 있는 같은 셀레브레이트사라고 이스라엘제 소프트웨어 포렌식하는 프로그램 다루는 회사가 있어요. 홍콩에 있는 관련자한테 물어봤더니 도와줄 수 있다라는 정도의 답이 온 겁니다. 그러면 사실 검찰이 풀 수 있음에도 풀지 않고 있다라는 의혹이 나온 거고요. . 한동훈이라는 이름 잊으면 안 되고 잊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건이 이대로 묻지나 사라지나 그리고 어떤 기자는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같은 운명공동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늘 현장에서 답을 팩트를 체크한 우리 김태현 기자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며칠째 한동훈 검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야 된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어떤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보도의 내용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이 아무런 혐의점이 없으니 무혐의로 결론을 내야 된다고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결제를 하지 않아서 사건을 뭉개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왜 사건이 이렇게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나라고 확인을 좀 해봤더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휴대전화가 포렌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의 검언유착이라고 불러지게 된 이유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랑 그리고 한동훈 검사가 검언유착이라는 범죄가 이루어진 시기에 300여 번 전화통화를 해요. 연락을 해요. 굉장히 많은 양의 현직 기자와 현직 검사장급이 300여 차례에 통화를 했다? 네. 300여 차례.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뭐냐면 처음에는 자신은 채널A 기자와 어떤 연락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한동훈 검사장의 말이 증거가 나올 때마다 계속 말이 바뀌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은 열렸던 적이 없어요. 그 압수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자기가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정진웅 검사를 역시 고소했죠?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정진웅 검사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현장에서 그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입수를 해서 풀려고 했더니 비밀번호를 안 풀어주면 지금 대한민국 기술상으로는 그러면 열 수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확인한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 있는 대검찰청이 계약한 포렌식 소프트웨어는 아이폰 10까지만 돼요. 템.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은 아이폰 11입니다. 아, 버전이 하나 올라간 거라서 지금 기술로는 열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더 확인을 해봤더니 홍콩에 있는 같은 셀러브레이트사라고 이스라엘제 소프트웨어 포렌식하는 프로그램 다루는 회사가 있어요. 홍콩에 있는 관련자한테 물어봤더니 도와줄 수 있다라는 정도의 답이 온 겁니다. 그러면 사실 검찰이 풀 수 있음에도 풀지 않고 있다라는 의혹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박범계 후보자가 확인한 결과 업데이트가 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포렌식 방식이.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안 하고 있다라고 의심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고 그 상태를 마치 이성윤 지검장에게 한동훈 무혐의로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고 자꾸 일종의 밑으로부터의 압박을 가고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 저간의 사정을 알고 있으니 그것을 사인해 줄 수가 없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의혹의 핵심에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태고요. 핵심 증거인 핸드폰도 열리지 않은 상태인데 수사팀은 무엇을 보고 무혐의라고 결정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게 오늘 발제 내용입니다. 요즘에 황운하 경찰청장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대전청장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다시 또 공수처로 가야 된다고 그 피해를 당했던 업체가 너무 억울하니 27톤을 경찰에서 입수를 해서 검찰로 넘겼더니 검찰이 6톤만 불법이고 나머지 21톤은 불법이 아니라고 업자한테 돌려줘버렸어요. 이것도 고위공직자가 연결됐기 때문에 공수처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데 밑에 있는 검사들이 이렇게 이상윤 하나를 일종의 칠려고 잡아내려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이상윤 지검장을 어떻게든 상처내겠다 이거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한동훈 검사를 어떻게든 중앙으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도로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이 시점에 그럴까?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법무부의 수장이 교체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여론과 야당과 검찰은 어쨌든 추미애 장관을 몰아내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 성공이 저는 곧 뒤집힐 의미 없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박범계 장관으로 교체되는 이 과정이 일시적 공백기로 보는 거예요. 첫째 이게 틀렸다. 추미애 장관은 마지막까지 검찰 인사 단행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권력 교체기에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 흔들기는 뻔하잖아요. 다음 검찰총장 후보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후보를 싹을 자르는 것이면 물론 이성윤 지검장을 이렇게 싹을 잘라놓으면 어느 누구도 윤석열 사단에 거스르는 검찰총장은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환동원 검사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수사는 핸드폰 하나 못 풀어서 이러고 있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홍콩에까지 와서 우리나라로 건너올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들은 게 벌써 제가 한 달 전인가 그렇거든요. 그 사이에 대검은 뭐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동원이 왜 그렇게 절실할까? 대한민국에 한동원밖에 없어요? 윤석열 사단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 정황은 총선에 우리 진보지정의 흠집을 넘버원투 통화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공작과 음모의 중심에 있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거에 대한 의미와 현재적 의미로는 결국 지금 윤석열 사단이 자신들도 살고 검찰개혁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자신들이 걸어놓은 원전수사, 원전 관련 수사,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인데 그게 이상하게 뒤집힌 그 수사, 그래서 이게 울산 청와대 선거 개입 청와대를 겨냥한 자신들이 걸어놓은 몇 개의 코드를 완성시킬 인물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동원 검사는 언론 플레이를 아주아주아주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원 검사가 특수부 검사의 대명사처럼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목적 포석으로 특히 저는 한동원 검사의 복귀는 윤석열 사단이나 특수부 검사단에게는 청와대와 대적할 수 있는 이게 그쪽에서는 조자룡쯤 되는 모양이죠.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저는 김진미 변호사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수사도. 그래서 이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왜를 고민해야죠. 질문해야죠. 핸드폰에서 나올 만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동원 검사와 이동재 기자가 연락하던 그 시기에 한동원 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이 모든 연락을 합쳐서 3천여 번이 된다는 거죠. 이 가운데 이 대화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게 지금 한동원 검사를 비롯해서 검사들이 비난을 받는 포인트는 정치검찰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정치검찰이라는 게 정권을 창출하고 정권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그런 검사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선에 개입을 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열지 않고는 사실 수사의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종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어떤 진영을 나누거나 무슨 문, 반문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 지나가는 10분 중에 문자를 열어보지 않더라도 현직 기자와 현직 고위 검사가 300여 통화가 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너무나 벗어난 거예요. 검언유착이죠. 검언유착은 맞고 그 검언유착이 얼마나 불법적이었냐를 지금 따지는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건데 안 열려야 볼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죠. 그럼 이게 정치권적인 의미는 뭐가 있냐. 그건 재보궐선거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 총선, 검찰이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 검언유착 사건이잖아요. 유시민으로 한 건 크게 터뜨리면 이게 여당은 망한다. 이런 인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런저런 녹취록에 보면 노골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보궐선거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에 검찰이 너무 민감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김도읍 씨나 유상범 씨라고 하겠습니다. 검찰 출신이 국회의원이라. 본인들도 나와서 출마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역구 잘 잡아서. 이렇게 개입하고 싶으면. 너무 재미있는 건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 포렌식의 어떤 중요성을 부각한 기사들이 오히려 조선중앙문화일보에서 낸 기사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해야 된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모든 분들이 의심을 갖는 거죠. 이거 증거가 다 나왔다는 얘기야? 아니면 수사가 끝났다는 얘기야? 라고 의회를 찾다 보니까 포렌식이 안 됐네? 그럼 끝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앞으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야 되는 이유를 그 기사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비그란 예로 문성근 선배가 SNS에 뭐라고 했냐면 문익한 목사님이나 7,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을 당시 안기부가 사찰을 했는데 이분들이 일기도 못 쓴 게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마음도 못 적었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안기부에서 입수한 사찰에 반대 역설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민주화운동을 했는지가 다 나와서 내 나라 내 파일 사찰 운동을 지금 그 파일 받으셨어요? 문성근 선배가 그래서 제가 그거 봤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게 된 개혁 쪽, 민주당 쪽의 모든 힘, 에너지를 모으는 시발이 문성근이었다. 그게 그냥 여실히 드러났어요. 저쪽에서 그렇게 써놨던데요? 우파 전복시키고 좌파 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문성근이 대중적 인지도를 이용하여 백만 밀란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그때 있었고, 담쟁이 있었고, 맞아요. 담쟁이는 그 이후고 2010년 8월 31일 날 대한문 앞에서 우리가 밀란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 집행위원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문성근을 잊고 있었구나. 국정원이 박재원 원장님께서 아마 모종에 자기의 모든 걸 보고 개혁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아마 국민에게 국정원 이렇게 개혁한 게 촛불과 대통령 아니었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경찰과 검찰 남아있으니까 국민께서 많이 지켜봐주시고 이거는 계속 ING 형태고 제가 보기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여기에 밀려서는 본인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검찰개혁도 안 되는 것이고 촛불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내시겠죠?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포렌식이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한성훈 검사장이 자기의 무고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휴대전화를 오픈을 하고 이것 봐라 무고하지 않냐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건데 몇몇 기자가 김 기자님 말씀하신 정확한 거 말씀하던데요? 그냥 드러내놓고 나는 멀쩡하다 무죄다라는 걸 입증하지 왜 이렇게 뭉개느냐 이런 얘기를 오히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검찰이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져서 영장을 가지고 휴대폰 압수를 정식으로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몰랐을 때는 그냥 경찰에 체포가 되거나 임의동행 형식으로 가면 경찰이 그냥 핸드폰 줘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사람들이 경찰에 달라고 하니까 오 이렇게 주고 아니면 못 주겠다 그러면 영장은 사실 압수수색 영장은 비교적 잘 나오니까요. 영장을 받아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방금처럼 수사기관의 수법이 당신이 결백하면 못 줄 거 보이냐 그게 검찰에서 많이 쓰던 수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압수가 돼 있는 상황이고 비밀번호를 풀면 어쨌든 결백은 밝힐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백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그걸 하지 않으면서 나는 결백하다라고 말하는 상황 자체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론 기사들이 우리 법조 기자들께서 포렌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문을 표시하지 않고 아주 엄지 빼고 계속 이성윤이 잘못했다는 식으로의 기사만 계속 나오고 있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된 얘기죠. 검찰총 내부에서도 포렌식이 진행이 안 된 걸 모르고 있었던 검사들이 꽤 있었나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이 보도를 보고 좀 놀란 검사님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농담이 아니라 범죄 영화가 오히려 현실을 까고 봤더니 아수라장 무슨 내부 거래보다 더한 지금 현장이 나타났고 모든 범법자들이 한동훈한테 배워가지고 목숨을 걸고 비번을 안 까면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사청문회는 저희가 다음에 다룰 거긴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질문들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아이폰 11을 갖고 있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금 그걸 못 푼다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그러면 검찰로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기술은 있는데 못 갖고 와서 수사를 못 하고 있다. 그럴 때 수많은 검찰 출신 법조인들이 그러죠. 한동훈이니까 지금 버티고 있지. 일반 사람들은 가족 털잖아요. 약점 털죠. 안 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에 일조를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는. 그렇죠. 지금 검사 술접대 사건 관련된 검사들이 휴대폰 다 없앴다는 거잖아요. 없앤 겁니까? 잃어버린 겁니까? 구부싸움 하다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강남에 가서도 잃어버렸다고 하죠.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아니에요. 제가 입장을 바꿔서 부인이라면 핸드폰도 던지고 남편도 던지고 싶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그런 따위를 저지르고 네가 법조이냐? 창피해 내 남편으로. 나 같으면 던져버립니다.